여흥실력사의 범종소리가 남한강 위를 흐르고 봉미산 산마루를 타고 구름 밖으로 아득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왕 2년 5월 14일 밤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데 주지스님을 비롯해 회암사로부터 따라온 문도들이 나홍스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지요. 스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 수의 시를 읊부시는 것이었으니 너희들 출가한 이에게 내 일은 하니 무엇을 일러 출가라 하는가? 허사로이 이 한몸 기르기를 구하고 이름난 성바지와 사귀어 노는 것인가? 맛난 음식으로 혓바닥 달게 하고 아청하고 굽은 마음 낚시질 하는 것인가? 한종일 도량에서 예배드리고 경을 갖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인가? 향로에는 신불의 향을 사르고 종을 치며 멋지게 연불하는 것인가? 마음은 바깥 경기에 달리면서 밤으로 낮을 이어 눕지 않는 것인가? 다만 돈과 재물을 사랑하기에 마음속은 언제나 흐리어 있고 저 더 높고 어진 스님 만나면 도리아 시기하고 피난하는 것인가? 나귀 오줌을 사양에 견주는가? 아 괴로워라 나무불타야 이 한수의 시는 바로 출가자의 위선을 진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한산자의 시임을 모를 리 없는 스님들은 수견이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나홍스님은 눈을 가느스름이 뜨시더니 다시 감고 시를 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또 출가하니 보니 거기는 공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있구나 가장 위 절개 높은 사람은 귀신도 그 도덕을 흠모하나니 임금도 수레를 나누어 안고 세후는 철하며 맞아들인다 그는 진실로 세상 복받 배리니 세상 사랑 모름지기 아껴야 한다 가장 밑되는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을 꾸며 이익을 구하나니 그의 흐린 정신 가히 알만하나니 재물과 돈의 마음 빼앗기며 복받이 옷을 어깨에 걸고 농사를 지어 의식을 도움을 하고 빚주어 소와 염소 새로 받는다 하는 일마다 진실치 못하고 곧지 못해 날마다 악한 일 함부로 저지르며 왕왕 엉덩이 등뼈 병을 앓는다 바르게 생각할 줄 알지 못하여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으리 하루아침에 병에 휘물려 삼년을 자리에 누워 있으면 비록 찬불성 갖추어 있다 해도 그것은 도리어 무명적별이니 가여와라 나무불타여 멀리 미륵불이나 기다려 볼까 나홍스님은 시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주석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문도들은 주석을 듣지 않아도 어찌 능히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겠습니까 부디 귀신도 흠모하고 임금도 수리를 나누어 타며 제후는 물론이오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런 돈 없고 절개 있는 스님이 될 것이오 주호라도 이 양에만 눈이 어두워 권력의 아부하고 백성의 혈세나 뺏어먹는 그런 가사입은 도적이 되지 말라는 최후의 훈계였던 것이지요 이었고 스님은 시자스님에게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내일이 분명 보름날이랬다 그러하옵니다 내일 아침에 대중을 모으거라 예 스님 이렇게 분부를 내리신 나홍스님은 이제 문도들이 물러나기를 바라시는지 명신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명신아 자리를 깔거라 예 큰스님 스님의 뜻을 알아차린 문도들은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지요 이었고 명신이 짐구를 깔아드렸는데 스님은 자리에는 안 드신 채 명신아 예 큰스님 내가 사문이 된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혹시 네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십에 요연 스님께 머리를 깎으셨으니 삼십 칠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잘도 알고 있구나 회암사에서 장좌 불하로 활연되어 하신 것이 이십오 세대의 일이었고 원나라로 떠나신 것이 이십팔 세대된 해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나라에 가셔서는 지공화상과 평산철임 선사를 뵙고 인가를 받으시고 심표로 가사와 불자를 전수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나온 스님은 명신이 총명하게도 당신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특하게 이를 때 없었지요 생각나는구나 지공 스님을 만나뵙던 그때 이래 처음 뵀을 때 지공 스승께서는 물으셨지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고려에서 왔습니다 배로 왔는가 육지로 왔는가 신통으로 왔는가 신통으로 왔습니다 신통을 나타내 보라 그대가 고려에서 왔다면 동해 저쪽은 다 보고 왔는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왔겠습니까 열두 방자는 데리고 왔는가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그대를 여기 오라 하던가 희근이 스스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가 귀의 사람을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스승께서는 곁에 있기를 허락하셨지 그 후로 스승께서는 내가 차츰 익어 가는 것을 보시고는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소 그 후 큰 스님께서는 임재의 법손이신 평산철임선사를 찾아갔다 하셨습니다 그랬지 평산선사께서 그대의 한 칼을 가져오라 하시자 큰 스님께서는 다짜고짜로 좌복을 들어서 평산선사를 내리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러자 평산선사는 석상에 거꾸로 지면서 이 도둑놈이 나를 죽인다 하고 크게 외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때 큰 스님께서는 평산선사를 붙들어 일으키면서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리고 나를 인가하고 법이와 불자를 전해 주셨지 그 얘기만 들으면 통쾌한 생각이 듭니다 큰 스님 그래 그때가 내 절정기였는지도 모르니라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글쎄다 나홍 스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입을 이었지요 명신아 예 큰 스님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일찍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할 것이니라 그리고 열반 불사를 지어 마칠 것이니라 그 스님 그 스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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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